안녕하세요. 저 이제 화장 지우려고 하는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클렌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. 닥터형의 포어 쏙쏙 클렌징 젤인데요. 이게 요즘처럼 진짜 날씨 덥고 땀 찔찔 흘리고 코랑 턱이랑 피지 엄청 올라올 때 쓰니까 좋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. 무겁지 않고 약간 투명한 젤리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. 그래서 얼굴에 바를 때에도 좀 끈적거림이 없으니까 편하고 딱! 발라서 화장 녹여내고 나면 크림처럼 휴지로 한 번 더 닦아내는 그런 순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게 너무 편해요. 보이시죠? 화장 되게 잘 지워지는 거. 턱에 있는 이런 피지, 화이트헤드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여름이면 유독 화장이 쉽게 막 건들거리고 피부도 트러블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초 화장도 다 되게 쉽게 씌워지더라고요. 보이죠? 이렇게. 그래서 이중 세안할 필요 없다고 써 있어서 저도 그냥 물로만 싹 씻어냈는데 되게 잘 지워져요. 깨끗하게. 그래서 2차, 3차 세안 안 해도 돼요. 저는 한 번 물로만 씻어내고 와볼게요. 뾰로롱! 세수 끝! 세수 끝! 슬리 holder level pri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